섹션1 오른발 포워드 왼발 포워드 오른쪽 1분의 1 피봇 왼발 포워드 오른발 포워드 왼쪽 4분의 1 피봇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락 리커버 오른쪽 4분의 1 오른발 포워드 섹션2 오른쪽 4분의 1 왼발 사이드 백락 리커버 왼발 사이드 오른발 스윗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왼쪽 4분의 1 왼발 포워드 왼쪽 4분의 1 오른발 포워드 섹션3 왼쪽 4분의 1 왼발 포워드 오른발 스윗 오른발 포워드 왼발 스윗 왼발 포워드 오른발 히치 크로스 사이드 오른발 비하인드 왼발 스윗 왼발 비하인드 오른발 스윗 오른발 비하인드 왼발 히치 비하인드 사이드 섹션4 왼발 크로스 락 리커버 사이드 락 리커버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투게더 크로스 왼발 사이드 스텝 넘으면서 오른쪽 2분의 1 힌지 오른쪽 상내에 연결해서 오른발 포워드 오른쪽 2분의 1 왼발 왼발 백 오른쪽 2분의 1 오른발 포워드 섹션1 1,2,3,4,5,6,7,8,8 섹션2 1,2,3,4,5,6,7,8,8 섹션3 1,2,3,4,5,6,7,8,8,8 섹션4 1,2,3,4,5,6,7,8,8,8 1,2,3,4,5,6,7,8,8,1 2,3,4,5,6,7,8,1 1,2,3,4,5,6,7,8,1,2,3,4,5,6,7,8,8,1 1,2,3,4,5,6,7,8,1,2,3,4,5,6,7,8,8 킥카운트까지 하시고 위스타트 오른쪽 사운베이턴 1